상자깡 다른 분이 와 계셨어요 51개 와 두셨어 설날 12개 크리스마스 8개 그냥 31개 크리스마스 거를 아직도 냅두셨네 일반부터 갑시다 김파파이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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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난무난하게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 상자는 확률이 전설 확률이 그렇게 안 높거든요 일단은 전설 8%인가 7%인가 그렇거든요 30개 가면 30개 가면 어 오우 예 노중복 노중복 일단 전설 사뿐하게 사뿐하게 노중복으로 하나도 주고 나로 진행 30개 가면 몇 개 떠야되지? 100개 깠을 때 이게 총 한번에 4개 까잖아요 확률이 9%면 이게 1개 깔 때 9%가 8%가 아니고 이게 이 상자 하나를 1개 기준으로 칠거에요 한 번 깔 때가 한 번이 아니고 그러면 25번 까면 하나 나올 확률이잖아요 거의 지금 지금 31개 맡겨있으니까 두 개만 나와도 본전 이상이에요 두 개만 나와도 두 개만 나와도 일단은 오 아 골드긴 한데 나이스 골드 500원 더 넣죠 일반 상자에서 중복 200원 뜰 바에야 그냥 500원 뜨는게 낫습니다 전설 2개 일단 전설 2개 영웅 영웅은 차라리 골드 뜨는게 낫지 이것도 안 뜬거였네 15개 아니 반 깠습니다 반 반 깠는데 벌써 2개 떴어요 전설 3개 그냥 노중복 아 중복 200원 괜찮아요 3개 떴어 아니다 내 아까 확률계산 잘못됐네 8%며 그러면 10번 까만 하나 나와야되구나 0.8% 계산했어 10번 까만 하나 나와야돼 그러면 30개 맡겼으니까 여기서 3개는 일단 떴으니까 4개 이상 뜨면 본전이에요 일단 중복이 하나 떠서 하나 하나만 더 떠 1인파이 1인파이 괜찮아 2인파이 괜찮아 아직 6개 남았습니다 딱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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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파이 뭐 맨날 보는거 아닐까 한 번만 잘 뜨는데 한 번만 여기 골드가 2550원 용골드가 150원이거든요 전설 중복 등과 비슷한거에요 오케이 노중복 제발 두개 두개 제발 하나하나 뒀더라 오케이 오케이 노중복 오카미 한조 전설 중에서 제일 간지난다는 오카미 아닙니까 카하 본전 2탄 뽑았다 일단은 일반 상자는 본전 2탄 뽑았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상자 이거 12개 있고 크리스마스 8개 크리스마스 상자 확률도 아마 두 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개 가면 두 개는 나와야 돼요 전설이 그러면 8개 가니까 대충 대충 한 두 개 이상만 뜨면 이거는 본전이라고 하죠 본전 2상이에요 이득이에요 이득 두 개 이상만 뜨는데 하나 하나 안 떴어 아 괜찮아 히님파이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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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뜨면 돼 아아 영웅 어? 로드오그 아 아아 아아 제발 아 이거 한정판이라서 이거 뜨긴 마음에 왜요? 아! 제발 하나라도 뜨자 오케이! 하나 아! 왜 하필이 골드니? 하나만 뜨더라 하나만 더 뜨면 본전 이상이야 제발 나 안 볼란다 됐나요? 아! 아 심지어 이것도 이미 갖고 있어 아 괜찮아요 이벤트 상자 20개로 가정을 하죠 4개 뜨면 돼요 하나 떴으니까 3개만 뜨면 돼 아아 아이 힘파파이 여기서 3개 뜨면 됩니다 여기 진짜 무난해 시작을 해서 시작은 무난해요 오케이 아! 왜 이렇게 골드 많이 주냐 아 제발 전설 뜨는거 좋은데 왜 이렇게 골드를 내놓냐고 한정판 상자여서 5개 아 일단 총 2개 떴으니까 하나만 더 뜨면 본전이거든요 그래도 20개니까 3개만 뜨면 그래도 본전급이거든요 하나만 더 뜨면 돼 아! 아 제발 2개 일단 골드 보안 선전에서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3,600 아 1개 오오오오오 괜찮아 나 중복 전크랩 제발 안볼란다 마우스 들고 가서 아이고 일반 상자는 잘 떴는데 아 겨울 전리품 상자 뭐 그 들고 계신가? 쟤나탄아 어 쟤나탄 허드가 갖고 계시네 로드호그 아까 떴었고 또 뭐 있었지 메일이 크리스마스 메일이 어디있지 어? 메일이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야 윈스턴 아 윈스턴이야 옥스턴이 아 윈스턴 뽑아 드렸어야 했는데 리퍼 어 리퍼 싹도 못 뽑으셨구나 아 아깝다 일단 두개를 뽑긴 했는데 아 다 골드 떠가지고 일반 상자에서는 그래도 본전보다 이득 받고 이번 이벤트 상자에서는 본전보다 약간 못 뽑았네요 세 개만 뽑았어도 본전치기인데 크레딧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3,610원 이니까 전산 하나는 사실 수 있어요 이번 이벤트가 2월 13일인가? 그렇죠 2주 나왔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 열심히 하시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 installed 안녕하세요 제가 바다 바로 시은 이고 와 이 수은 하나는 감사합니다.